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요 네 패시모니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기부를 했지만 패시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부를 시청자들에게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뱅크에서 설정해서 이 멤버를 추가해서 저를 초대해주시면 제가 패스를 나눠드릴거구요 일단은 최소한 이 뱅크가 2단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